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뇌물죄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공료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진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뇌물죄입니다. 이와 동시에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란 것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그런 사물을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에 관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을 미뤄보면 당연히 배임죄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마치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이라도 되기도 한 것처럼 배임죄가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배임죄 대상이 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기만 하면 바로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마침 11월 7일 날 연합뉴스는 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자가 묻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 정리해가지고 제목은 윤석열. 내가 경찰총장이라면 대장동 수사 벌써 끝났다. 배임의 완결판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연합뉴스가 내보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임죄와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의 주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현직 검찰총장이었으면 벌써 수사를 끝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고 대장동은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결이다. 대장동은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결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이다. 본인이 말을 번복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결제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건이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14일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음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 당시의 발언은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입니다. 이후에 10월 18일과 20일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장만 꾹 찍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협의하고 보고받고 피드백하는 과정에 최종 사인한 것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한 시민의 재산을 강제 수용해서 저렇게 민간업자들에게 나눠준 일 자체를 시장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보고받고 최종 결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부정 이익을 편치하지 않았다 해도 범죄인가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맥히 밝힙니다. 배임은 부정 이익을 받든 제3자에게 주든 똑같이 범죄가 됩니다. 배임은 본인 스스로가 부정 이익을 가지든 아니면 제3자에게 가지게 하도록 하든 똑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책임을 관리 책임으로만 국한하는 데 대해서도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합니다. 참고로 검찰 출신인 김진태 전 의원도 배임제 적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배임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돈 받은 게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입니다. 1원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22년형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제3자 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제가 분명히 성립됩니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배임제라는 그런 개념이 자신이 직접 이익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만들든지 어느 개든 간에 돈을 받든 안 받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3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배임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특감이라든지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윤석열 후보가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배임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또 예상 밖으로 연합뉴스가 인터뷰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유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나 김진태 검찰 출신의 전 의원의 주장이나 모두가 배임제라는 것은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에 본인이 결제 라인에 서가지고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했으면 그것은 배임제가 마땅히 적용된다는 주장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